오늘은 염증제거와 항암치료에 탁월한 지칭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칭개는 상처가 난 곳에 잎과 뿌리를 짓지어 바르는 데서 유래가 되었고, 니올체라는 양명을 사용합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두해사리 식물로 가을에 발화하기 시작해서 잎이 자라나 겨울을 나고, 봄철에 로제트로 잎과 줄기가 도단아 90cm 정도로 자라면서 가지를 치는 게 특징입니다. 얼핏 보면 엉겅키를 닮았지만 엉겅키는 잎에는 매서운 가시가 도단아 있고, 새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지칭개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옛부터 열독으로 인한 병증을 잘 내리고, 체내 독소를 해독하며, 부기와 뭉친 어열을 제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배설되지 못해서 체내에 축적되는 소변독과 요독증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통한 빵에서는 잎과 뿌리를 이용해 항암치료를 위해 쓰였으며, 두통과 기침 인후염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칭개는 항암실험을 통해서 암세포를 빠르게 사멸시키는 효력을 보여주었고, 현재 여러 암치료를 위한 약재로 많이 쓰입니다. 지칭개의 신규 항암물질인 헤미스텝신이 결장암과 전립선암, 신장암, 유방암에 매우 유효하다는 실험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암세포에 대해서는 독성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암이 전이되고 퍼지지 않도록 저해활성이 있음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칭개의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연구결과에서는 특정한 림프고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고, 강한 쓴맛이 암세포를 죽이고 여러 병증을 치료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최근 국제암 연구자료에 의하면 전세계 암 발병률은 5명 중 1명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암은 정상세포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해 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라면 유해한 중금소구염과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이 되어 누구든지 암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칭개를 꾸준히 다려먹으면 미리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고서에는 유홍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데 유홍은 현대의학에서 유방에 생기는 악성종양을 뜻합니다. 처음에는 저지탱탱하니 굳은 응어리가 잡히고 온몸에 열이 나면서 가슴이 붓고 몹시 아프게 되는데, 지칭개는 이런 유방암 증상의 특효제로 쓰기도 합니다. 유방암은 40세 이후 여성이나 폐경후에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 방사선 노출과 호르몬배나 피임약 등이 유방암의 위험을 3배 정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각종 항암치료에는 지칭개를 햇볕에 말린 후 5-7g에 물 1.5리터를 붓고 반양이 되게 달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쓴맛이 매우 강함으로 대추와 감초를 넣으면 중화가 되고, 음용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회씩 식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지칭개는 간이 안 좋은 분들의 간을 해독시키고,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고 새살을 돋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간에 최고로 좋다는 실리마린 성분이 항균활성 및 살균작용,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독성물질로 인한 간세포를 빠르게 회복시키면서 세포가 독소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며, 대식세포에서 염증 생성을 억제하고 항염증 효능을 강하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염증의 병인으로는 물리학적 병인과 화학적 병인,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과 기생충의의 감염을 차단하게 됩니다. 지칭개는 독성이 없는 천연물질로 여러 염증인자를 억제할 수 있고, 위약품이나 별도의 정제 과정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칭개는 식물 중에서 쓴맛이 제일 강하다고 할 정도로 쓰기 때문에, 한번 데친 후 이틀 정도 푹 담궈두었다가 나물로 사용해야 됩니다. 쓴맛을 가볍게 받다가는 인상만 지푸리고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니, 먼저 잘 우려내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국을 끓여서 먹지만 된장과 고추장을 넣고 버무려서 먹을 수 있고, 크게 자란 것은 설탕을 넣고 발효시켜 쓰기도 합니다. 약용으로 사용할 때는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햇볕에 바짝 건조를 시킨 후에 5에서 10g에 물리터 정도 붓고 감춰놓고 다리시면 됩니다. 또는 뿌리를 한번 볶은 다음에 소량씩 넣고 식수나 차로 우려마시기도 합니다. 지칭개는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평소 냉증이 있거나 위장이 허약하신 분들은 부작용이 따르기도 하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